물목이 되게 작아 다다다다 붙어 다니는 것 같아 3월 6일 남부 오늘 날 죽인다 오 나 죽인다 가자 안 해도 돼 저 단성사 친구라고 나 혼자도.. 나 혼자도 그랬는데 저요가 뭐야? 저요가 뭐야? 저요가 뭐야? 저요가 뭐야? 춤 다 하는 거 같은데? 저요가 나 미션 인파서버를 하고 무사 주배해 봤는데 웬일이야, 달성사다 야, 여기 피카드리 있다 어? 피카드리 CGV 됐네? CGV 됐어, CGV 저러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직선도? 갈매기장 아, 좋아, 좋아 오오오오 다 같이 아, 뜨거 아, 뜨거 출발! 민망인데? 아, 여기 있는지 몰랐어 되게 구멍이 좁다 제 별로다 여기.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해? 어. 저거 이거 남색으로 되게... 남색, 남색 보다는 게 맞지? 난 남색 보다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침침해. 그랬지? 골목이 되게 작아. 다 닫아다 붙어 다니는 거 같아. 맛있게 먹자. 주사 써 우리 주사. 주사 여기 높아서 요거트 쭉 써. 호우 하지 마. 여기 앉아. 햇빛이 났지, 지훈이. 비타민 D가 모자르니 햇빛이 나 열심히 쭉. 아빠 비켜, 나 햇빛 쭉. 미안하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전 요거트예요. 컵 해드릴까요, 컵 해드릴까요? 아, 컵이요. 아, 나 그냥 녹차 한 번 갈래, 녹차. 그래? 그럼 드실까요? 요거트는 치시면 안 나겠지? 그리고 하나는 쑥으로 주세요. 요거트, 녹차, 쑥 다. 쑥 먹어. 어, 쑥 먹어봐. 신기하네, 쑥 아이스크림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맛이 바뀌는 건가요, 지훈아? 이거 쑥이야? 이거 요거트야. 자, 나가. 한 사람 나가. 나가. 아니야, 넌 있어야지. 맛이 어때? 쑥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보잖아. 햇빛 맞아. 주차. 응. 아빠 것도 먹어. 맛있네, 쑥. 맛을 안 해. 쑥 맛있어? 어, 쑥이 되게 특이하네. 응. 맛있다, 쑥. 쑥 맛있다, 진짜. 숯 향이 확 올라가고, 그치? 그치. 쑥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봤는데. 응, 그게 맛있다. 그치. 다음에 한 입만 더 줘. 응. 맛있다, 진짜. 쑥 향이 확 올라가고, 그치? 가게가 얼마나 많아? 응. 맞아, 이렇게 써요. 아이씨, 그 정도야? 응. 한 3,500원. 3,500원? 응. 근데 가게 하는 거 같아. 배스킨보다는 나은 거 같아. 근데. 응. 배스킨보다는 2,800원이거든. 근데 가격보다 큰 난 거 같아, 오빠. 그치? 그리고 녹차가 되게 진하고 좋은 거 같아. 맛있다. 어, 죽 Parliament. 어, 중간 Xiang 만press. 그래, 나 또 먹고 싶어. 맛있se. 어, 우동집. 맛있어, 뭐하지? 여기도稱 Bien, 나는. ? 만두로ettu, 오빠. 어? 징수. 오늘 우리 먹다가 끝나겠다. 특살났다. 어휴, 유남수나. 네, 이제 얍입니까? 20분열세요. 이거 뭐야? 스피케터? 핸들드립이래 커피 맛있냐? 나 주변말에 더 맛있는 거 알 수 있을지 아 좋은데 사와도 많이 됐네 저러고 뭐 조금 더 맛있어 가자 와 여기 다 귀엽다 왜 고기밖에 없어 손주가 도대체 한옥이 어딨는거야? 가족끼리 와서 뭐 하기에 좀 좋다 아이스크림집 하나만 죽였던거 같아 아빠 아이스크림집 하나만 죽였던거 같아 아빠 아이스크림은 없고 모르겠는데 과자는 안 되니까 다시 왔겠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너무 맞이 와서 그런거 아니야? 근데 확실히 이렇게 크다 다리들이 다르긴 다르네 다르긴 다른데 아 나 다리였어 그럼 우리 집에 갈까? 뭐해 인마 이렇게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어 소감을 정확히 얘기해 봐 음 아 쓰고 달달하고 과자는 고소했어 그래 과자도 눅눅하지 않고 진짜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요거트도 말해줘 건강한 맛이야 진짜 조언이는 요거트 먹었는데 요거트도 다른 아이스크림 때는 신맛은 덜하고 단맛이 강하잖아 근데 근데 여기는 단맛도 전혀 안나고 신맛 밖에 안나서 되게 건강한 맛 그래 확실히 요거트는 단맛이 하나도 없었어 우동밥은 하는거 같아 그래 쑥도 너무 맛있어 진짜 수제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나 저런 집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 많으면 혼자 하니까 좀 할 수 있어요 약간 젤라또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되게 건강한 맛이야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먹으러 보자 다음에 여기 오면 또 저거 아이스크림부터 먹자 다음에는 블루베리 밀크랑 망고를 먹어 가시죠 자 지금까지 고피디였습니다 안녕